T1-A2 뉴바론 바론이구요 요거보다는 신형 뉴바론 테스트 포터블 안테나 9대1 뉴바론 미니 테스트 필드 테스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1-A2 Element 스페어 스페어 버터링 수국사 대웅보존을 지나서 안테나 테스트 9대2바론 테스터로 봉산으로 올라갑니다 철주 연산홍 멋지게 피었습니다 약수 잠깐 쉬었다 올라갑니다 예 집 나온사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숲속 공기 좋습니다 힐링 둘레길로 해서 우리는 460m 넘어서 봉수대 봉수대로 올라갑니다 봉수대로 올라갑니다 봉수대 제비꽃인지 할미꽃인지 붕관이 안가지만 자 우전히 예쁩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꽃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 용호 뭐냐 오케이 좋아좋아 또 sees 직구생이냐 실명이 나올 수 있냐 7매가 지금 7010에 KGCC때문에 들어가고 있어요. 교구랑 하나는 SFB라고 해야 되니까 일본의 신호가 약한가봐 됐다. 오케이 오 잘 들었어 아 KGCC 그거 받는게 아니구요 지금 8H를 갖고 왔는데 그거는 놔두고 케이스는 내가 딱 생각 한번 해봐야지 지금 저기 교구랑 네 그러니깐 어떻게 끄지세요 네 노이즈가 네 네 갑자기 신호가 약해졌어 네 들어가세요 그럼요 네 이제 노이즈가 들어 이리와 발진기 돌아가는거 아니야 알아듣기 다 알아듣네 내 이름 최씨라고 했는데 최가라고 했더니 다 알아듣었어 화입은 아니라는게 일본에 잘 들어가네 화입은 아니라는게 유상이래 유상 수상이나보 아 그 5분이지도 못해왔어 에프미 chill acee 액 7 3 2 아 아 어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T1, T1의 AT 오토지널을 이용해서 안테나를 했고요. 안테나는 여기. 9대1발론을 사용해서 저쪽 8m 와이어를 이용해서 걸습니다. 그래요. 9대1발론은 여기 있는데요. 9대1발론. 네, SWR은 뭐 하나도 안되고 좋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HL1WOU, HL1WOU, QRP입니다. 각이 되시나요, 오버? 예, HL1WOU, 여기 DS1F가 컨디션을 짜고 있습니다. 네, 근데 7010에서는 SW가 안들려는지 모르겠네요. 바빠요. 일본 사람들 꽉 찼다고 주파수가. 주파수가 꽉 찼다고. 저희도 한국인가라고 주파수 타고 오는 거였어요. 주파수 타고 오는 거였어요. 네, 봉산정 작업 완료. 통신실험 완료. 봉산, 숲이 좋은길. 좋은길이랍니다. 내려갑니다. 식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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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당. 공공. 죽을때 식당, 식당, 식당. 식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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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당. 이낙은 찐적 세트, 식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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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당. 그ellen Amongst, 식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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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당. 감사합니다.